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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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명은 원래 제 강.. 상관이 아니라 여기 조명은 어떻게.. 아씨 아아아아 FC24가 무슨 게임인지 아시나요? FC24가 뭐야? 온라인 축구 게임이구요 플레이스파이를 기능 추가해 여섯 선수들의 실제 플레이 습징을 할게 해서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맞춰주시면 돼요 진짜 패싱이 80이네요 유이불이 되네 PC가 80 속도라고 이게 이게 속죠 맞아 와사는 80이냐 와사는 80이라고 빠사는 능점일 것 같아요 50 와예 이미지 갈리하네 지금 경선한 이미지로 78 어 뭐야 67 근데 그런거면 가릴 필요 없었는데 사실 드립은 약간.. 65 65 65 68 65 64 65 맞췄다 와 아니 근데 삼은이.. 삼은이가 마사보다 들여? 야 그게 잘못된다니까 삘을 그냥 안해보는 소리 23 63 네 23 아니 패스가 좋은 선수가 아니니까 삼은이 패스 달려 준삭해요 자갈과 세곤줄 알았어요 나 50대이잖아 50대 할 줄 알아야 될거야 섭봉 고맙다 사은이 조정관리 안 된다 이상하게 종합은 59 아까 마시가.. 마시 53 53 54 마시가 느리게 그냥 기만한다 이제 아 근데 마새 한거다 느리다는게 말이 안되더라 슈팅이 몇 점일까요? 12 24 12 프로 통산 몇걸이야? 아 50개 내가 이거에게 더 매일 거에요 이거 개일이러잖아 50에다 선거 거를 사나 오 뭐야 야 64 눕다 나 58 55 아 55네 68 68 너무 많은데? 쇼팅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쇼팅을 평가하는 거야. 57이네. 57이네. 67에서 60. 한 75 되겠다. 75? 아 87? 60이네. 어? 60이네. 생각만! 생각만! 아 근데 이 평가.. 68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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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다. 신장 78다. 수비도 높아 수비도 높아. 체력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75. 80 넘어야 돼. 나 75. 69? 69? 야 근데 나 체력 안 좋은데? 나 체력 78 너무 높게 나왔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다 진현이 체력 좋아. 60? 우리 팀에서 제일 많이 켜는데? 이거의 평균을 한번 내보시면 이제 종합문제. 수학문제인가요? 나 70. 66에서 67 되겠다. 나 70. 저 평균이면 70이 안 나오지. 67. 67. 오! 60! 우와! 에이 위민이 표지 다 이라. 아니 그냥 어떤 XX. 같이 얘기하겠네. 형랑이. 저거 100이다. 슈팅이 없네. 아 2촌이다. 슈팅 보여줬잖아. 슈팅 보여줬잖아. 슈팅 보여줬잖아. 야 거 같은데 거 같은데? 빗맞은 거야? 뭘 빗맞은 거야? 45. 47이다. 아 슈팅 보여줬잖아. 그래서 언제 XX. 50. 60. 50에. 50? 아 평균이 딱 그래. 50이 한 2, 3대. 58이야. 50. 학군이 형도 틀리네 여기. 학군이 형 있어. 나 진짜 잘하네. 누나. 아가가가가. 올림픽을 갔다 왔는데. 야. 애도 민백으로 돼 있냐. 애는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평균으로 좀 바꿔주세요. 아 내가 아가 다 맞네. 90만. 80. 90 줘야지. 82, 85 88? 귀모가 좀 쌓았어 39 근데 맞지 맞지 아니 점수가 전체적으로 많잖아 야 세훈이가 내 크면 끌어갈 건데? 내가 나보다 났다 61대 63 아 장난 아닌데? 내가 났다고? 내가 났다고? 벌금을 할 수 있어 와 여기 휴발을 진짜 추말고식이 맞을 거야 그니그니 야 다이빙이잖아 다이빙, 핸들링, 킵 이건 뭐지? 네퍼링 반응ish 여기서 보자 김윤이랑 оты같이 neste 200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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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 안 그래서 이 능력치가 맞게 되었나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다 들어줘요 승리는 인자 색깔이랑 맞추어야 되네 이긴 팀한테는 저희가 레이저 키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4개 다? 3개 한 사람이 1사씩 큰 포장은 4개잖아 여기 우리 가네 우리는 4개인데? 4개 아니 좀 이상해 아니 8명 맞춰 왔는데 속도 건주는 노래 빨리 맞추기 게임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마하한테 먼저 알려줄 수 있게 해 드릴게요. 다음은 세븐틴 선호공. 와! 뭐야 뭐야 뭐야. 세븐틴은 뭐 선호공? 선호공? 그런 것도 있어? 태연아 씨 처음 들어봐. 나도 나도. 디디언! 파이팅. 인성x3 크레옹 팝의 좀비. 유빈! 현아의 법을 받는. 유길! 구석수는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그런 거 아니었어? 오 그런 거 아니야? 좀 옛날 노래 좀 해주세요 우리 옛날 노래. 맞아 너. 맞아 너. 뭐야 이거. 선호공. 유수아! 조윤 씨 대 선호공. 오케이~~~ 정유빈! 피아라 비디엘. 오~~ 눌러! 청살아아... 자입하네. 형아! 유민! 현우! 유민! 어이! 아, 나 안 돼. 아, 나 안 돼. 세이! 그럼 2분자 통과. 한 열 만에 골 통과. 다 한 분. 근데 여기 가수는 못 맞춰요. 아니,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유민! 유민! 참가의 빨랐어. 어두워텔미. 와 진짜 모르겠어. 뭐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거. 자기밖에 몰라. 휴밀! 이게 이거라고! 이렇게 뭔데 이거로? 이렇게 스모크 만들어놔. 와... 이게 어떻게? 아니, 스모크 만들어놔? 예, 예, 예.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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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키보드 아니야? 공격 가슴이 헐벌신. 아, 졌다. 이... 뼈아이 맞다. 오, 오, 오. 뭐라진 사람이 이상한 거야? 축구 넣으면 돼. 맞지? 아, 맞죠. 부유 속에 외치고는 저거. 시작! 대전 골키퍼! 대전 골키퍼! 대전 골키퍼! 골키퍼! 눈이 부셔! 눈이 너무 부셔! 눈이 부신다고! 귀찮은! 야, 우리... 우리 그거...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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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도 하고!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이랑! 경절! 아니, 미용실! 디온세! 근데! 우리를 도와줘. 우리 구단을 도와줘. 같이! 두 개서! 두 개서! 하나 안에! 정방판에! 정방판! 경기 시작전에! 경기 시작전에! 홍보해 주잖아, 홍보! 야, 얘 절대 못 마셔야지. 패스 패스 패스! 아, 소리! 야, 야! 대전의 딸! 대전의 딸! 대전의 딸! 대전의 딸! 대전의 딸! 안유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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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전 하나 시티즌! 뭐? 우리... 대전 하나 시티즌! 대전 하이티즌! 서포터즈들이 우리... 원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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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아, 패스 패스 패스! 내가 태어났어! 내가! 응애 응애 했어! 응애 응애! 아, 99년! 내가 몇 년생이냐고! 내가 몇 년생이냐고! 아, 97년생! 1997년! 어어! 야, 이진현! 이진현! 그 코너킥! 코너킥! 전복 슈팅! 그거 K리그에서 맨날 투표하잖아! 이진현 코너킥! 맨날! 맨날! 맨날 투표하잖아! K리그! K리그 인스타 맨날 올라오잖아! 그, 투표하잖아! 유포한다고? 이진현 코너킥! 뭘 유포해? 이진현! 와! 이진현 코너킥! 인스타! 이진현! 인천! 코너킥! 홍경기!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몰라! 야! 우리 스폰서! 아토레! 우리! 대전! 스폰서! 스폰서? 어! 뭐야! 어! 오! 아우! 모아빠! 아니 뭐였는데 그 코너킥?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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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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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거야? 대전격인데! 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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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유진 말고! 안유진 말고! 그 배우? 어! 이도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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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가 잘못 말했어! 시! 자! 킹! 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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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맞춰! 네가 맞춰! 아! 우리! 대전! 색깔! 대전의 자랑? 대전 색깔이 뭐야? 성심당! 대전! 색깔이! 뭐야? 초록 말고! 초록색 말고! 코너킥 말고? 대전! 색깔이 뭐야? 대전의 자랑이 뭐냐고? 대전! 국립공! 색깔이 뭐야? 초록색 말고! 아! 초록색! 자주색! 오오오오오오! 아 어렵다! 팬들이! 마킹? 팬! 팬들이 뽑아주는! 팬티! 팬들이 투표해서! 팬들이 투표해서 주는 최고의 상! 뭐라는 거야? 최고의 상! 예절러버스? 패스 패스 패스! 감독님 별명! 감독님 잘했을 때 불러주는! 별명! 감독님 별명! 아 민버지! 안유진! 그룹! 아! 안! 안유진! 그룹! 안유진 그룹! 안유진 그룹! 아이브! 안유진 그룹! 아예 안유진 그룹! 아예 안유진 그룹! 아예 안유진 그룹! 아예 안유진 그룹! 우리가 오프 더 피치 같은 거 보면 팬들이 뭐 뭐! 우리 대전은 뭐가 있어! 우리 대전은 팬들이 뭐가 있다 하잖아! 우리는 스토리가 우리 대전은 뭐가 있다? 아 우리는 스토리가! 낭만 낭만 낭만! 어 뭐! 뭐 그거! 그 너무 많아 그거 해! 대전은 낭만이 있다! 어! 어 앞에! 앞에! 아아! 대전 축구는 낭만이 있다! 우리 대전은! 우리 대전은 낭만이 있다! 대전은 낭만이 있다! 대전은 낭만이 있다! 를 네 글자로 만들어봐! 대전! 이길래? 그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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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다 왔는데! 우리 팬! 서포터즈 이름! 서포터즈 이름! 우리 팬 뭐? 서포터즈 이름! 대전 로마스! 배준호 팀! 배준호! 배준호 팀! 배준호! 스토커 세팅! 내가 이길리를 설명할게! 뭐 지는데? 내 길로 해! 수비 공중목은? 육강 제로입니다! 육강 제로야! 1, 2, 3, 1 육강 제로야! 1, 2, 3, 4 중에 하나를 외쳐! 마사가 3! 그런데 내가 세 명이 일어나면 육강 제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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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오케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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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깔았어! 이제 깔았어! 하나, 하나, 하나 하면 바로 딱 일어나게 하자! 깔끔하게! 준비!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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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형들은 귀찮아서 안 일어나게 하자! 형들은 안 일어난다고! 글 쓸리면 끝! 아, 그거 바로 끝나겠네! 마사 2, 3, 2, 3!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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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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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뭐야! 뭐야! 가을마사 확실하네! 가을마사 확실하네! 야, 야! 가을마사 제철인데 지금! 팔딱팔딱하자! 승리팀은 실버팀입니다! 나이스! 좋다! 볼또이 프레젠트! 감사합니다! 야, 좋다 이거! 이거 10만원! 우리는 하나 더 하고 끝낼까요? 네! 우리는! 하나! 나이스! 실버 나이스! 여보 어쩔 수 없어! 오늘 게임해야겠다! 이거 아이디를 쓸 수 있어! 난 게임하시는지! 일단 이게 진행하는지! 게임하는지! 이게! 작동이 되는지 오늘 단사를 해야지!